안녕하세요 작가님. 인기있는 웹툰이나 웹소설처럼 저도 이야기를 정말 길게 쓰고 싶어하는 작가 지망생입니다. 아무래도 글을 쓰는 경험이나 누적 독서량이 비교적 적다보니 긴 이야기를 만드는 것에 한계를 느끼고 있습니다. 찾아보니 묘사를 길게 자세히 쓰거나 장면을 더 추가해서 묘사하거나 인물을 추가하는 등 다양한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작가님처럼 오랜 연재를 하고 싶다면 어떤 방식을 써보는 것이 좋을지 궁금하여 이렇게 질문드리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제가 현재 구상중인 내용은 SF 판타지 쪽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들 털하입니다. 네 일단 긴 호흡의 이야기를 짜는 요령을 물어보신 것 같아요. 예전에도 여러 번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단편은 잘 구상이 되는데 장편은 못쓰겠다. 장편만 자꾸 기획이 되고 단편이 어렵다. 이렇게 고통을 토로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이분은 긴 호흡의 장편을 어떻게 쓰면 될까에 대한 질문이니까 그쪽을 먼저 얘기를 하자면 작품이 길어지는 경우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명확한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 선형적 극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스토리가 딱 짜여지는 극화죠. 선형적 극화가 장편으로 가는 케이스가 있고 캐릭터 극이라고 할 수 있는 딱 잡혀진 캐릭터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일상적인 사건이 벌어지는 종류의 시트콤 형태가 있습니다. 일상툰도 그 중에 하나고요. 시트콤도 그 중에 하나고요. 뭐 아줌마가 대왕 같은 것도 그런 거죠. 우리들은 푸르다 같은 경우도 그런 거고 물론 학창시절이라는 딱 어떤 한정된 시간이 있을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캐릭터 극으로 갔을 때 길게 가는 경우가 있고 극화 축을 갖고 있는 스토리로 길게 가는 경우가 있죠. 근데 이제 SF 판타지라고 하셨으니까 캐릭터 극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럼 캐릭터 극 쪽만 간단하게 빨리 얘기를 하자면 캐릭터 극 같은 경우는요. 몇 명 정해져 있는 캐릭터가 잘 구축이 돼 있으면 그 캐릭터들을 모아놓는 것만으로도 자잘한 상황을 던졌을 때 계속해서 이야기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건 여러분들이 이제 시트콤이나 이 상통을 보시면 우리 뭐 선천적 얼간이들 같은 그런 구조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핵심은 끊임없이 사건을 만들어내고 상황이 주어졌을 때 리액션을 할 수 있는 잘 구축된 캐릭터 그룹이 있으면 된다. 이게 이제 정답이라 할 수 있겠죠. 그 캐릭터의 그룹이라는 것은 서로 상반되는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는 에너지들을 한 곳에 모아놓을 때 진가가 드러납니다. 뭐 많은 분들이 좋아하셨던 장편 시트콤 프렌즈 같은 거 보세요. 아니면 모던 패밀리 보세요. 아니면 한국의 하이킥 시리즈나 순풍산부인과의 옛날 작품이지만 뭐 감자별이라거나 이런 오랜 시트콤의 전통을 보시게 되면 일단 정해져 있는 캐릭터들의 여러가지 그 발작 버튼이라거나 약한 버튼이라거나 그런 것들이 다 구축이 돼 있기 때문에 특별한 상황 속에 그들을 던져넣기만 하면 알아서 이야기가 빅뱅 이론도 있고 알아서 이야기해서 진행이 됩니다. 그런 것들은 이제 누구나 아실 수 있는 구조 제 과거 영상에서 얘기 많이 했죠. 자 그런데 이제 나머지 하나 극화 중심축이 존재하는 중심서사가 존재하는 극화 같은 경우에 일단은 제가 여러 번 설명했지만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자면 단편과 장편의 경향성을 제일 먼저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주인공의 목표와 장애물이 둘 다 커지면 장편으로 가는 경향이 있다는 얘기를 했어요. 소소한 욕망과 그렇게 대단하지 않은 장애물을 붙여놨을 때는 장편으로 가는 기가 어렵다고 얘기를 했죠. 주인공이 가지고 있는 결핍 아픔 분노 목표 이런 어떤 무언가가 절절하고 절실하고 절박하고 잔혹하고 커질수록 이야기는 커지게 되는 거죠. 그건 당연히 이야기 자체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씨앗의 크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경우에도 SF 판타지라고 하셨으니까 설정이나 장르와 무관하게 그 주인공이 갖고 있는 개인적인 서사라는 게 있어요. 아무리 대하 역사 사극이라고 하더라도 아무리 스케일이 큰 이야기 아무리 정통 중세 판타지 이렇게 큰 스케일이 있다고 해도 신계 마계 중간계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주인공이 갖고 있는 하나의 초 목표라는 게 있습니다. 화산교환 진짜 길게 했잖아요. 하지만 주인공의 초 목표가 뭐예요? 화산을 다시 세운다. 이게 있잖아요. 이런 종류의 주인공이 갖고 있는 초 목표 초 목표라는 것은 가장 핵심적인 목표이자 이야기를 관통하는 목표를 얘기합니다. 결국 이야기의 마지막에 가면 주인공이 어떻게든 한번 대면을 해야 되는 그것을 초 목표라고 얘기를 하죠. 그 초 목표가 어느 정도의 에너지의 응집이냐 어느 정도로 큰 에너지를 갖고 있느냐를 가지고 먼저 이야기 전체의 길이를 우리가 가늠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물론 그게 처음부터 나와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처음에는 그냥 일상을 살고 있는 일반적인 어떤 자잘한 에너지량으로 시작을 했는데 그런 초 목표의 상황으로 주인공을 던져 넣어서 갈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뭐 정확히 딱 하나의 정답이 정해진 건 아니니까 그런데 그런 경우에서도 주인공이 초 목표가 하나가 있으면 이제 작가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그때부터는 이야기를 거꾸로 쓰게 됩니다. 전체 이야기를 놓고 주인공이 초 목표가 있어 그러면 거기까지 한방에 직진하는 게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럼 그 여정을 소분하게 됩니다. 보통 그렇게 중간중간 툭툭 잘라가지고 단계 1, 단계 2, 단계 3으로 나누는 식으로 가서 이걸 시즌화 시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주인공이 뭐 결국은 어떤 팀업을 해가지고 본격적인 여정을 떠나게 되는 내용이 시즌 1이다. 시즌 2에서는 주인공이 레벨업을 하고 중요한 어떤 과정을 거쳐가지고 강해지는 얘기 그리고 핵심적인 아이템을 얻는 얘기 시즌 2 시즌 3은 주인공이 전반적으로 위기에 처하면서 한번 큰 각성을 하게 되는 얘기 시즌 4는 마지막으로 그 초 목표를 마주하게 되는 얘기 이런 식으로 또 이렇게 큰 덩어리를 치게 될 수가 있겠죠. 그 거대한 목표라는 것은 더 작은 목표와 작은 어떤 단계로 소분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걸 소분하다 보면 그 소분된 목표가 하나의 에피소드가 되기도 하고 그 에피소드가 여러 개 모이면 시즌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인물이 추가가 되고 주인공 주변에 의미 있고 인기 있고 매력적이고 중요한 기능을 하는 대충 얘기했죠. 의미 있고 인기 있고 매력적이고 중요한 기능을 하는 캐릭터가 한 명씩 추가가 되게 되면 결국은 그 인물에 대해서 보여주는 에피소드들이 덧붙이 덧붙기 때문에 작가는 처음에 계획했던 것보다 조금 더 이야기를 길게 가져가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정리를 하면 제일 중요한 것은 주인공이 가지고 있는 초 목표가 어느 정도의 에너지 량을 갖고 있는가 이걸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돼요. 결국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뭘까 별거 아닌 목표처럼 보이는데 점점 거대해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뭐 뭐 뭐 슬램덩크가 그런 얘기죠. 반면에 이제 반지의 제왕 같은 경우는 이 반지를 결국은 파괴해야 되라는 하나의 목표를 가져가는데 그 장소를 굉장히 멀리 떨어뜨려 놨잖아요. 거기까지 가는 데에 필요한 도움을 줄 수 있는 인물들을 딱 세팅을 했죠. 팀업을 그러게 되면 그 목표까지 이 반지를 던져서 사우론을 조지는 그 장소까지 가기 위해서 일단 지리적으로 단계가 있지 않습니까? 어디까지 가고 누굴 만나고 어디에서 위기를 얻고 거기서 새로운 어떤 동료를 얻고 이런 식으로 카우보이 비밥 같은 경우도 주인공 스파이크 슈피겔이 결국은 자기 비셔스를 마주해서 자기의 과거와 대면한다는 지점까지 가기 전에 그 중간에 여러가지 단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결국은 전체 목표를 어떻게 작게 소분하느냐 얘기예요. 그리고 그 중간에서 이야기를 주인공과 함께 끌고 나가게 되는 주력 인물들이 들어가면서 점점 더 이야기가 살이 붙는 거죠. 저 같은 경우도 시즌 1은 주인공의 캐릭터를 충분히 보여주는 닥터 프로스트의 캐릭터를 보여주고 그 주변 인물들 구조를 만들고 시즌 2에서는 주인공의 과거로 가기 위한 큰 설정을 깔아놓고 큰 상시를 주고 시즌 3에서는 주인공이 각성하게 되는 중요한 계기를 주고 시즌 4에서는 최종적인 대결로 갔잖아요. 주인공이 본인의 목표를 처음부터 의식하지 못하고 사건을 거칠수록 빌드업 되는 형태여도 마찬가지인 건가요? 네 그럼요. 다만 이건 있어요. 작가가 작가 본인도 주인공의 어떤 초 목표가 뭔지 모른 채로 연재를 하는 건 꽤 위험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독자들이 갑자기 장르가 변했네라고 갑자기 톤앤며너가 확 변했네라고 느낄 수도 있고 이 경우는 운이 좀 없으면 많은 사람들에게 분노를 일으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독자들은 모르더라도 작가는 알고 있어야 되는 경우가 많아요. 적어도 세세한 디테일한 에피소드 하나하나까지 짜란 얘기가 아니라 결국 주인공이 처음에 의식을 못하지만 어떤 종류의 상황에 처해서 휘말려서 결국은 갖게 되는 빌드업 되는 그 목표가 뭘까에 대해서 작가는 어느 정도 정해놓고 가는 게 안전하다고 보실 수 정말 독자들은 와 다음 얘기를 예측을 못하겠어 어떻게 될까 이렇게 느끼는 게 좋지만 작가의 입장에서 작가마저도 와 다음 얘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바람에 휘날리는 낙엽처럼 쓰고 있어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되게 많이들 얘기하죠. 물론 웹툰과 웹소설처럼 계속해서 빠르게 빠르게 연질을 해나가야 되는 경우에는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가지고 임기응변을 하고 즉흥적으로 만드는 앱소드도 물론 많이 있습니다. 뭐 TV쇼어라 TV시리즈라거나 극장한 작품들에 비하면 훨씬 더 그런 종류의 자유도는 있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작가 본인이 정말로 바람결에 낙엽처럼 몸을 맡기게 되면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아무데나 가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주인공이 처음부터 딱 목표를 알게 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사실 요즘 현대극에서는 처음부터 주인공이 초 목표를 명확히 인식하고 있는 경우는 많이 없어요. 그거보다는 초 목표가 저기 있는데 주인공은 그것을 외면하고 싶어 거기로부터 도망가고 싶어 자기의 과거 뭐 어떤 뭐가 됐든 좋아 자기의 전생의 어떤 원한 뭐가 됐든 좋아 그런 것들이 적이 있고 주인공은 그것을 보고 싶지 않아 왜 두렵기도 하고 동기도 없고 여러가지 이유로 이거를 외면하고 싶고 도망치고 싶은데 이 주인공의 여정을 통해서 만나는 사람들 그리고 상황들 이 세상이 이 주인공을 가만놔두지 않는 경우가 현대극 훨씬 현대극에서 훨씬 더 많아요 제가 좋아하는 얘기기도 하고요 반지의 제왕 같은 거 보시면 거기에 스타크가의 인물들은 사실 처음부터 초 목표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냥 그 스타크라는 추운 지역에서 자기 일을 하고 있는 자기들의 어떤 의무를 다하고 있는 그 지역에 스타크 가문의 사람들이 있는 건데 왕이 불러서 헨두르 가 그러면서 본인은 원하지 않는데 그 정치 싸움에 휘말리게 돼 그러면서 복수를 하고 싶어지지 왕좌의 게임 왕좌의 게임 제가 뭐라 그랬네요 왕좌의 게임으로 잘 안 했어요? 뭐라 그랬으나 반지의 제왕 같은 거 보시면 반지의 제왕 같은 거 반지의 제왕 같은 거 반지의 제왕이라고 그랬어요? 나 스타크 가문 얘기하면서 지금 작품 이름 뭘로 한 거야? 어이가 없네 내가 아무튼 왕좌의 게임 같은 경우도 그렇게 이 주인공 세팅되어 있는 이 인물들을 결국은 이 세계가 전체 세계가 가만놔두지 않다 보니까 그 안에 있는 수많은 스타크들 그리고 또 누구야 내가 제일 좋아하는 우리 라니스터 중에서 무슨 라니스터였지? 암튼 그런 라니스터들 이런 사람들이 이 상황이 나를 가만놔두지 않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리액션을 하게 되면서 점점 자기의 욕망이나 목표를 형성시켜 나가는 얘기잖아요 보통 거대한 스케일의 이야기들은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반지의 제왕이라고 그랬어 내가? 아 이런 나이 먹었네 그래 티리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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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니스터 너무 좋아해 SF 판타지라고 하면 장르 자체가 소소한 이야기의 단편 소품들을 품는 끼보다는 거대한 어떤 이야기를 품기에 참 좋은 그릇이잖아요 그만큼 다루기 어려운 식재료이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구조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뭔가 놓쳤던 부분을 제가 짚어드렸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제가 듣고 싶어요 듣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듣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듣고 싶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